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주 파라샷 키티사의 크두샷 레비에서 안식일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창조주께서 안식일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낭비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꽃다발을 받지만 꽃을 담을 꽃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낭비된다에서 끝마치고 그 후에 해당하는 나머지 안식일의 개념들을 오늘은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라가 부르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10개 명의 두 버전에서 기억하다 와 지키다 입니다 이것은 각각 실외국기 20 그리고 신명기 5번 이것들을 카발리즘 용어에서는 score 이 측면은 빛의 방사의 남성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chamore 측면은 여성적인 면에 속합니다 남성적인 측면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반면에 여성적인 측면은 물질주의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안식일이 제공하는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일 동안 밭에서 등골이 상하는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더 많은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 첩 섭취 가족들과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등의 이유로 안식일을 지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창조주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기회의 날로 봅니다 키두시를 암성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부정적인 개명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기리는 가치에 대한 가장 명백한 언급은 탈무드 샤밭 118에서 발견되는데 현자들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현재 우상 숭배자의 유형인 이누시 아담의 손자 세대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저지르는 모든 범법 행위가 그의 거룩한 출신지 그의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영혼의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영혼의 얼룩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가적인 영적인 빛은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치료의 역할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마타나토바입니다 귀중한 선물 하심께서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용서를 위한 창을 이용하기 위해 안식일을 독점적으로 지킨다면 이는 선하지만 안식일을 최적으로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준수는 안식일의 여성적 측면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불립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러한 고려를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비록 그가 영적 보상을 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직은 최적인 방식이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여성적인 측면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를 포함하여 창조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최고 수준은 항상 창조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주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giving, 주는 것 이것은 재단의 재물을 바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형의 선물이 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정의 아래 창조주께서 유형의 선물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식일 준수는 기도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core, 남성적인 측면을 유지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비드가 10편 68장 35절에서 창조주께 힘을 드리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이 창조주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들이 그분께 응답하며 그분의 곁을 찾는 것에서 잠재적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의 힘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나의 안식일 날들만 지키면 된다 라고 토라가 위에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은 하단의 영적 레벨들의 이스라엘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 그리고 락 라는 단어들이 토라에 나올 때는 그것은 항상 맨 밑 끝에 무언가와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 슘미라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진 토라 준행의 측면은 샤바트 심보 오후 이것이 창조주가 너의 거룩함을 허락한다로 이미 영적 고향으로 리드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신성함은 여러분을 잠재적인 해로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샤바트 is a core level 그 남성적 쪽에 비추는 빛으로부터 지킨다면 더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중성에 대한 우리의 구절을 보는 다른 방식입니다 첫 번째 예로 토라는 이스라엘 온 나라에 연설을 합니다 저는 저자가 이러한 해석을 제시한 이유가 슈마 기도문과 단수법의 다른 법칙들과는 달리 복수법으로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 국민의 세심한 안식일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토라는 각 세대의 의인들이 창조주께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시게 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리를 납득시킵니다 이것 또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딕 의인은 샤바트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토라에서 이 그러나 하지만이란 뜻을 가진 악으로 우리에게 샤바트를 지키라고 써있을 때 그 악 단어는 사람들이 보상을 기대하고 샤바트를 지키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태생이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샤바트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영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는 의인의 샤바트 준행으로 인해 모든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샤바트가 다른 개명들과 다른 스페셜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옷이라고 읽혔는데 이는 그들 중에 의인의 행동들이 창조주를 사랑하고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탁월한 인격을 만들어낸 국가의 우월성으로 창조주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인들께서 의인을 창조주의 명성과 그분의 거룩함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본 것이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께서 유대 국가 전체를 보호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이 그의 모든 사람들을 그의 창조주께 대한 그의 헌신으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창조주께서 그 나라 전체를 보호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절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설명은 유대인들의 몸이 죽고 난 후의 영생에 대한 권리의 청구를 입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주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개명들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콧 3 미시나 16 안식일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사후 세계의 예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특히 그러한 맥락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 그 의식의 일환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진정한 영적 경험의 의미와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주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의 개명 수행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규칙 즉 사람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 키두신 39와 비교 따라서 안식일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창조주께서는 사후 세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 맛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초기 보상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의 기원으로 돌아갈 때를 위해 보존됩니다 여기서 논의된 개념은 금요일 밤에 유대인의 식탁에서 부르는 안식일 노래의 일부이며 그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안식일 휴식은 다가올 세상의 예감이다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런 일을 겪으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안식일과 미쓰바 준수에 대한 주요 보상이 일반적으로 공유될 것이라고 확신한 곳에서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 공상하기 위해 지식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자들이 토라가 우리 문단에서 안식일의 준수를 창조주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의 발표로 언급하는 방식을 이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토라가 주장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명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토라의 일반적으로 명시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보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유대 사람들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예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어떤 개명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개명을 똑같이 열성적으로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펄케아보 4장 2절의 현자들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다소 곤혹스러운 진술을 한 것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는데요 개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개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을 안식일을 지키는 개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개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은 다른 개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런 면을 드러내는 것은 이방 나라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러한 교제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안식일 아침 기도의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당신과 견줄만한 사람도 없고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고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시엄과 견줄만한 것이 없고 당신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임금님 이러한 메시아 시대의 날들에 우리의 상환자이신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며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당신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탈무드 안식일 63장은 잠원 3장 16의 토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설로먼의 말을 해석합니다 긴 세월은 그녀의 오른손이다 그녀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설로먼이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보상의 토라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인상을 형성합니다 적어도 그 보상이 세속적인 부와 같은 것일 때 물질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비춤이 왼쪽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상반되지만 이것은 비록 사람이 그러한 이유로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그것은 낮은 수준일 뿐 긍정적인 성취입니다 즉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들로부터 선호하시는 종류의 봉사가 아니며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이 육체적 물질적 보상을 위해 그분을 섬기지 않기를 최상적으로 선호하십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창조주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한 창조주께 대한 그들의 봉사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완전히 회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에 대한 개인적인 인정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름에 대한 주장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탈무드 앤 브라컷 64 그리고 모에트 카탄 29에서 토라 학자들이 이 세상이나 앞으로의 세상에 휴식이 없다고 진술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 맥락에서 휴식은 안식일 휴식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질이 아닌 부정적인 질로 명확하게 간주됩니다 우리 자자가 인용한 기도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부분에 창조주라는 이름에 견줄만한 사람은 없다는 반복된 주장은 완벽한 사득 그 의인이 이름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창조주께 대한 그의 사심 없는 섬김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느끼는 그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저자가 그 기도에서 세상을 가르칠 때 그는 자신, 그의 영혼이 천상의 영역에 들어간 후에도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문의 저자는 비록 한 사람이 메시아의 도착과 그 당시 창조주의 본질에 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창조주를 섬긴다고 해도 이것 또한 창조주의 궁극적인 최적화된 종류의 봉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합니다 저는 우의 기도를 무엇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주제로 삼는 것은 그의 인격을 희생시키면서 창조주에게 접착하기 바라는 저자 자신이나 그의 열망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주께서는 익명으로 숭배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아브로함, 이삭, 야코옵 등의 위대한 사람들의 중요한 이름들을 가르치시며 그들보다 작은 인간들에게 우리의 모델이 되길 원하십니다 출애국기 3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두 번만 지켰더라면 메시아가 이미 왔을 것이라는 탈무도의 안식일 118에 의한 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향감이 그 다음 주 중에 6날 동안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상 두 번의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즉 창조주께서 창조적 활동의 끝에 거룩하게 하신 날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들이 그 뒤따른 날들을 성스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주를 섬겼다면 다음 안식일에 안식일의 부정적인 개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앞으로도 거의 자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예루살렘 탈무드 타니트 1.1에서 제기된 질문 단 한 번의 샤바트를 유대인들이 지켜도 메시아닉 에이지를 앞당길 수 있나에 대답하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 독자가 제기한 질문은 예루살렘 탈무드가 우리가 이전에 인용한 안식일 118의 바빌로니의 탈무드와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안식일이 최적으로 지켜지면 다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워서 우리를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성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단일 안식일의 집단적인 준수는 곧 메시아가 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로 삼아야 합니다